사실 오늘 정상희도 컨텐츠 하나 하려고 했거든요. 그게 이거 아니에요? 아니 이거 말고 님 컨텐츠 있잖아요. 갑자기 여수한테 전화해서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? 근처에 여수가 뭐 악녀 누나가 있다. 악녀 누나한테 가서 악녀 누리 여수인가? 남.. 남스.. 일단 여수라 치고 갑자기 누나 많이 생각해봤는데 요즘 우리가 서로 바쁘잖아. 그래서 헤어져야 될 것 같아. 미안해. 그럼 거기서 뭔 개소리냐고 할 거야 그러면은 나도 힘들어. 나도 마음 아픈데 어쩔 수 없잖아. 어쩔 수 없다 생각해. 나 말고 좋은 남자 맞나. 이런 식으로. 진짜 해볼까 하거든 지금? 어 재밌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. 어디 보자. 뭐하냐? 어? 어 전화 해볼까? 어 전화 전화 들어와. 여기다 여기다. 김은별. 해볼게 한번 해볼게. 김은별 김은별. 여보세요? 어. 은별아. 누구지? 나 김재원. 재훈님 아닌데? 나 김재원 맞아. 아 맞네. 은별아. 에? 많이 생각해봤는데. 하지마. 많이 생각해봤는데. 하지마. 우리 헤어져야 될 것 같아. 미친놈인가 진짜. 너도 바쁘잖아. 아 미친놈인가 진짜? 내가 요즘 너한테 못해준게 많아서 미안하다. 어. 그러니까. 나 말고 좋은 남자 만나. 나. 게렌이라도 소개시켜줄게. 행복해라 이 자식아! 다! 이런식으로. 오. 오. 재밌겠는데? 일단 끝났어. 아 뭐야 이게 웃어? 어. 아 뭐야. 그럼 난 남자한테 해볼게. 아 알겠습니다. 고래시. 아 이 고래시한테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? 네? 여보세요? 래시야. 어? 그 말할게 있어가지고. 어. 그.. 요즘 내가 많이 바쁘잖아. 어? 어? 미안? 뭐야. 고래시 뭐야. 고래시 뭐야. 고래시 뭐야. 레시야 미안하다. 레시야 미안하다.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이 사람들도 전화 한 번 해볼게요. 네. 어? 이 사람은 왜 잘못이 꺼져있죠? 이 사람은 형독이라는 사람인데. 어? 형독이 누교더라? 누교더라? 기억이. 기억이. 하시모토 안나. 게렌이 게렌이 게렌이. 게렌아. 어? 그 말할게 있어가지고. 뭔데? 요즘 내가 많이 바쁜거 알지? 어. 너도 많이 바쁘잖아. 그렇지. 그래서.. 우리.. 헤어져야 될거 같애. 안 헤어지면 안돼? 안돼. 왜? 힘들잖아. 여태까지 잘해왔잖아. 지금까지. 미안. 자신이 없어. 아니 난.. 자신있어. 뭐가 자신있어? 형을.. 사랑한다는 마음? 이 개소리 하지마 개새끼야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닙니다. 여러분 오자 aconte 마세요! 아니야!!!! 아니야!!!!! 제 여자이였어? 아니야!!! 허허허허 ㅋ 지금 하여튼 잘이었어? 금주 누나 전화해볼까? 오 재밋겠다. 김하나 누나의 금주 피드라고 있거든요. 금피디? 금피디 X2 빌랑 빌랑! 오. 오! 여보세요? 형 뭐해? 나 그냥 앉아있으려고 형 요즘 그냥 내가 할 말이 있어가지고 뭔데? 요즘 내가 많이 바쁜 거 알지? 알지 알지 형도 좀 바쁘잖아 나.. 나.. 그냥 집에 있는데? 아무튼 내가 너무 바쁘니까 어.. 우리 헤어져야 될 거 같아 뭔 소리야? 미안해 뭘 해야 돼? 그냥 아니 뭘 해야 되냐고 여보세요? 그만해 힘들잖아 솔직히 둘 다 아니.. 시작.. 뭐 시작은 했어? 미안해 형 바빠서 나 말고 노돌리 같은 민머리 남자 맞나? 아니.. 나 아프다고 왜 아파? 나 어제부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자가 격리 중이야 근데 왜 뭐하냐? 방송 중이지 너 아니야 나 그냥 형이랑 오래가지 못해서 미안해 형 너 방송 안 할 때도 이런 거 많이 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? 나도 알아서 좀 잘 쉬어 알았어 넌 하고요 금준아도 왔다 금준아한테 전화 왔다 금준 누나한테 전화 왔다 금준 누나한테 전화 왔다 여보세요 아 재현아 아 누나 할 말이 있어가지고 왜 왜 왜? 아무래도 내가 요즘 바쁘잖아 어 그래서 우리 헤어져야 될 거 같아 어? 왜? 서로 힘드니까 야 난 넌 못 잊어 야 왜 갑자기 내가 잘할게 아니야 안 잘해도 돼 나한테는 아니야 아니야 내가 더 잘할게 나 노돌리라고 새 남자 생겼어 뭐? 내가 노돌리보다 못한 게 뭐야 머리카락 나 밀게 안 돼 나 때문에 그러지마 왜? 아니야 재현아 난 널 위해서 하면 머리라도 밀 수 있어 돌이형은 나를 위해서 머리를 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머리를 밀었어 난 그런 사람이 좋아 재현아 어떻게 안 되겠니? 안 돼 난 이미 돌이형이랑 결혼까지 한 사이야 미안해 어? 결혼? 어 미안해 이혼해 미안해 끊을게 제발 안 돼 끊을게 닥터준 전화해보자 얘 이런 거 진짜 못 받아줘요 닥터준 이런 거 진짜 못 받아줘 닥터준 이런 거 진짜 못 받아줘 닥터준 이런 거 진짜 못 받아줘 에? 형 뭔 소리야 에? 뭔 소리야 형 여보세요? 준아 응 할 말이 있어가지고 갑자기? 어 왜 무슨 일이야 목소리 왜 그래? 내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알지 어 어 왜왜왜 무슨 일이야 얘기해봐 나 방송 안 하고 있어 지금 우리 헤어지자 형 어 나 세컨 있는 거 몰랐어? 누군데 나 김계랜이라고 어 그래 재석경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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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터준 계랜 사기다 닥터준 계랜 사기도 하하하 나만 아니면 야아아아아아아아악 받아줬네 얘가 웬일이야 웬일로 받아줬대 이런 거를 원래 이런 거 안 받아주기로 유명한데 정혜 누나라고 이제 롤 하는 사람 있어요 롤 어 여보세요 왜? 어 할 말이 있어가지고 뭐 이상한 말 안 하고 아니야 요즘 내가 바쁜 거 알지 응 우리 헤어지자 닥야 진심이야? 어 진심이야 안 돼 나 헤어질 수 없어 왜 왜 왜 안 헤어지면 안 돼? 누나 왜 왜 나 너 돌릴orsch 나는 머리수도 없는 사람이 좋아 흐으혁흐hip 흐흐аб 내가 삭발한다고?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3일 뒤까지 삭발해줘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나중에 나중에 3일 뒤까지 삭발해줘 영상 올리는 거 기다릴게 흐흐흐흫 흐흐흨 Ell 예에에에에에에 ram 여보세요? 어 재훈아 어 누나 악녀 누나 어 나 어 할 말이 있어가지고 듣고 싶지 않네 끊을게 어? 내가 요즘 바쁜 거 알지? 너 요즘 바쁜 거 아냐고? 응 그건 나도 몰랐지 말해줘야지 우리 헤어지자 왜 그래 또 남자 생겼어 남자 생겼다고? 너 돌리라고? 너가 어떻게 이래? 그는 언제나 빛나는 사람이었어 미안한데 돌리형 내꺼야 아 그래? 그럼 돌리형 가자 아 뭐야 왜 가져가 그러면은 오래가고 행복해 예 예 예 나만 아니면 나만 아니면 돼 형 할 말 있어 왜 내가 요즘 바쁜 거 많이 알고 있지? 어 우리 헤어지자 왜? 왜 또? 왜 또 라니? 이번이 처음이잖아 예상을 했었어 응 근데 왜? 맘에 준비도 했어 괜찮아 이 얘기 왜? 김은별이라고 새로운 사람 생겼어 야 야 쉽지 않은 길을 걷게 됐구나 이 뭔 소리 야 이거 뭐 가짜 사나이 갔다 와서 제2의 멘탈 그 극한으로 치닫기 뭐 그런 컨텐츠 하고 있는 거니? 아무튼 그래도 우리 헤어져야 돼 아이 뭐 그래 그 뭐 침 내고 음별이한테 얘기할게 음별이 말하지마 내가 추천해볼게 그냥 저기 말해도 아냐아냐아냐 말 안 돼 말 안 돼 아냐아냐 형 미안해 이거 원장 상의 시켰어 원장 상의 아 미안해 형 나중에 필요하면 불러 내가 언제든 도와줄테니까 제발 부르지 말겠지? 형 내가 나중에 뭐야 모독사용권 줄게 아냐아냐아냐 괜찮아 어 잠깐만 뭐라고? 뭐라고? 잠깐만 잠깐만 어 엄마 뭐라고? 풍순이가 옆집 걔랑 싸웠는데 경찰서에서 끌려갔다고? 안에서 풍순아 구하러 갈게 가짜사나이보다 어려운 길을 택할 줄은 몰랐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? 어 일단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는 이런 장난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훈 장난치면 촛된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원장 상의 장난을 한 번 봐봅시다 알겠습니다 난 끝났고 아 이제 개운 생기가 나온다고 너 그거한테 다 그 그 데스노트에 나오는 스펀지밥 다행히 네네 다행히 하자 다행히 배고파 도착하여 도착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